다 왔어! 바깥쪽으로 가야 돼, 바깥쪽으로! 바깥쪽! 언니들 잘 오고 계세요? 네, 오고 있어, 지금. 서연이 뒤에 오고 있어. 너무 미끄러워. 다 왔어, 다 왔어. 해보자! 대단한 거야, 진짜. 말이 안 되는 거야, 이거. 조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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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넘어졌어, 안 넘어졌어. 안 다쳤어, 안 다쳤어. 안 다쳤어, 안 다쳤어. 어, 다리 힘이 풀렸어. 좀 쉬었다 가는 걸로. 다리가 풀려서 그래, 지금. 미년이 부족해가지고. 여기서. 거기서 못 타! 끌고 와야 돼. 대단한 거야, 이제. 그동안 운동을 하니까 이게 된 거지. 보통 사람들 절대 못 해요, 이거. 한참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한참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한참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여러분.